광주 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사옥입니다. 어제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나주시대를 열었습니다. 2015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이어 2년 만으로 이전 공공기관 중 15번째입니다. 지난 2009년 설립된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온라인 침해 대응 업무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주소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올 연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을 하면 공공기관 16곳으로 구성되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형태를 완성하게 됩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